자, 미국 요리 잡지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미국 최고의 패스트푸드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1위가 한국 치킨이었습니다. 2천만 명이 넘게 보는 유명한 그런 전문지라죠? 네, 테스트 오브 홈이라고 하는 요리 잡지인데 집의 맛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잡지가 구독자가 190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월평균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2천만 명에 달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잡지고 미국이 소비자 정보가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유력한 매체의 선정 같은 거, 순위 같은 거,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데 지금 저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 잡지가 바로 미국의 유명한 치킨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7곳을 조사한 겁니다. KFC, 윙스톱. KFC, 무슨 TGI 프라이데이 등등, 파파이스 등등등 유명 브랜드와 더불어서 한국의 브랜드인 BBQ 치킨까지도 함께 조사를 했는데 저게 딱지 없이 블라인드 테스트 했다고요? 네,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저기서 BBQ 치킨이 최고의 프라인드 치킨으로 뽑힌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 KFC, TGIF 이런 거 안 붙이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였습니다. 파, 테스트 오브 홈, 가정의 맛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BBQ 치킨을 1위로 선정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뭡니까? 엄청난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그 잡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BBQ는 계속 먹고 싶은 최고의 치킨이다라고 하면서 BBQ의 이름을 체감할 수 있는 치킨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BBQ를 베스트 오브 베스트 퀄리티라고 번역했던군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퀄리티입니다. 최고 중에 최고, 그 이름을 체감할 수 있다, 진짜다, 최고 중에 최고다라고 하면서 가장 촉촉한 속살과 바삭한 튀김옷이 즐거운 맛을 제공했다. 겉바속촉이라는 얘기예요, 속침.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광고 카피 같은 느낌인데 이게 광고 카피가 아니라 그 잡지의 평가 문구인 겁니다. 엄청난 격찬을 한 것이고 그러면서 최고의 닭날개 제품들 별도로 조사했는데 그러니까 윙 제품이라고 하나요? 윙 제품인데 별도로 조사했는데 이것도 10개 브랜드 중에서 BBQ가 1위로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BBQ 자체 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미국 잡지가 한번 조사했더니 윙도 1위, 전체 맛도 1위가 BBQ였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아주 유력한 잡지가 조사했는데 전체 치킨 그리고 윙 부분, 두 부분에서 모두 BBQ가 1위로 뽑힌 겁니다. 이 BBQ의 성공 비결로 꼽힌 것 중에 하나가 코리안 딜리버리 시스템, 한국식 배달 시스템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왜 그런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치킨 하면 배달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치킨을 주로 매장에서 먹거나 직접 포장해서 가져가거나 이런 문화였던 거예요. 그런데 BBQ가 미국에 진출해서 한국식으로 배달 시스템을 다 만든 겁니다. 미국 배달도 저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렇게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피자처럼 치킨도 집에서 시켜드세요. 이런 전단지도 만들어서 뿌리고 온라인 주문 시스템도 다 만들고 그렇게 배달 시스템을 딱 만들었을 때 그때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겁니다. 어떻게 BBQ로서는 솔직히 좀 좋은 거네요. 좀 재난인데 좋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그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 치킨 업체들이 부랴부랴 배달 시스템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BBQ는 이미 완비가 됐잖아요.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을 한 것이고 또 치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음식도 판매한다고 하는데 BBQ 1호점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치킨 덮밥, 김치 볶음밥, 떡볶이 이런 거를 포장해서 가져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영업을 하고 밤에는 또 한국식으로 치맥을 즐기는 일종의 펍으로 그렇게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 전역의 BBQ 매장들에서는 경찰관, 소방관, 군인 이런 분들에게 상시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하고 비영리 단체를 돕는 좋은 일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BBQ가 미국 현지화 전략을 가장 우수하게 잘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선 또 기부 후원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비영리 단체, 기부 센스에서 핵심적인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뉴저지주의 자폐 아동 단체하고 뉴저지주의 어린이 야구단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전역의 매장에서는 군, 경찰, 소방관 등에게는 상시적으로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하거든요. 신분증 보여주면 다 깎아준다는 거예요. 이러니 미국의 지역사회에서 BBQ가 호응 안 받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뉴욕 경찰에서는 BBQ 회장인 윤원근 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기도 했고요. 미국이 노블레스 어블리지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회가 특히 셀럽이나 유명인사들의 성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불문법적인, 도덕적인 기부나 이런 자선의 의미가 거의 불문법처럼 의무화가 돼 있고요. 이런 면을 잘 파고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가지 참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군, 경찰, 소방관 등에게 혜택 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미국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가장 앞줄이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이 좀 그걸 보훈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좀 본받았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최평론가가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앞서 언급된 대로 한국 치킨의 이른바 겉바속촉은 서구인들의 입맛마저 사로잡고 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지금 키아보, 맥스, 외국인들이 지금 먹어보는 건데요. 영국입니다. 이건 이런 치킨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지금 튀김 옷을 입혔고. 이 퍽퍽한 드라이한 맛만 즐기던 사람들. 네, 전부 다. 이게 무슨 맛이지? 영국 고등학생들입니다. 네. 뭐 그저 웃음만 나오게 하는 그런 맛인가 봐요. 전부 한국 치킨 처음 먹어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영국 남자에 나온 실제 영상입니다. 치킨의 원조국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타이거 우즈부터 시작해서 치킨, 스프까지 좋아한다고 하는 그런 나라죠. 영국에서도 이런 인기. 그래서 유럽인들의 한국식 치킨 사랑이 이 겉바속촉, 또 한국식 양념과 소스에 있다죠. 네, 서양 사람들이 닭고기를 먹을 때 주로 닭 가슴살 같은 퍽퍽살 위주로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은 퍽퍽살을 굉장히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고기는 무조건 부드러워야 된다. 그런 주의인데, 와중에 치킨은 또 안에는 부드러운데 밖에는 또 바삭하게 튀긴 거예요. 겉바속촉을 외국인들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에는 한국식으로, 겉에는 바삭, 속에는 촉촉.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한테 완전히 맛의 신세계로 다가간 것이고, 거기다가 양념도 미국식 같은 경우에는 치킨을 디핑 소스에 찍어 먹는 거거든요. 치킨 소스를 따로 주죠. 네, 따로 주면 찍어 먹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양념에 버무려서 주잖아요. 양념도 다양하잖아요. 매콤한 양념, 달콤한 양념, 짭조름한 양념. 단짠, 다양한 양념들을 버무려주는데, 이게 또 서양 사람들을 매료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미국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는지, 맥도날드에서도 2022년에 코리안 윙이라고 하는 메뉴를 출시했는데. 한국 날개네요, 한국당 날개. 그것도 한국식으로 양념에 버무려서 주는 그런 메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라면에 의해서 한국 치킨이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K-푸드의 수출액, 작년에 1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축구장, 야구장에서도 치맥을 즐기는 외국인들 모습, 자주 볼 수 있죠? 점심 때 치킨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잠실 야구장 비롯해서 부산 사직 야구장 같이 대도시 인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의 야구장에 외국인들이 야구 구경하는 게 흔한 풍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롯데의 감독을 맡았던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사직 구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노래방이다. 이런 얘기해서 히트를 친 적도 있었거든요. 세계 최대 노래방이라고 하죠. 그랬는데 노래방에서 즐기는 응원 문화가 재미있어서 간다는 거예요. 물론 야구도 즐기지만. 그런데 그 응원 문화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먹거리죠. 특히 치맥. 맞습니다. 그래서 치맥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국내 분들은 일주일 동안 시달리다가 주말에 야구장 가서 소리 지르면서도 치맥 한 번 마시면 일주일간의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즐기는데 요새 자주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새세진을 좀 기다려보죠. 최동호 평론가, 하재근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